아 이분은 여러분 이미 공고를 보고 하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서 오시죠. 메디나 예언자 성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하러 온 참배객들 또는 우무라 성지실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가지 이슬람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인데 2년 전에 한 번 와서 2년 전에 2년에 왔고 그 사이에도 계속 여기 부산에 뭐가 붙었는지 계속 오고 싶어요.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슬람 지식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고 계속 내일도 연락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내가 오면 좋은데 한국사람이 보시다시피 한국무수림이 몇명 없어요. 한국무수림이 몇명 없으면 4명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봐도 당신이 얘기를 절해줄 만한 그런 한국사람도 조금밖에 없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아랍어를 한국말로 제대로 통역해줄 사람이 사실 없다. 내가 통역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별로 큰 효과가 없다. 좀 오지 마라 라고 사실이 이렇게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상관없다. 4명이고 5명이든 통역이 부족하든 부족한대로 없는대로 해보자 이거라. 그래서 왔어요. 내가 통역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여기 저 부경대학교 박사과장 다니는 모하마드 사이프라는 형제가 영어로 부족한 부분은 영어로 해주고 그 영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좀 또 우리 저 아토살람이 형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름대로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가마칸